오우 예아 야야 T.O.C.O 오랜만이지 음 괜찮아? 괜찮아 야야 야야 언제부턴간 나보다 좋아 밤이 근데 밤이 돼도 웃지 않아 잠이 사는 게 쉽지 않아 다행 막 타는 말은 내 주머니 행복은 잠시 왔다가 빨리 가버렸지 멀리 가까이 가면 흐려지는 무지개 다리 여긴 날 두고 먼저 간 망치 할머니가 더 보고 싶어 지는 지금은 생각해 한국되는 하루 의미없는 하루 게임도 질린지 오래 하품하고 담배 벗금 베란단에 비치는 햇살은 굿 근데 딱히 갈 곳이 없고 쌓여가는 빨래처럼 구석으로 몰린 내 인생은 습하고 눅눅 채널만 돌리는 내 손가락 예쁜 하나 운서가 유일한 일 끝나고 돌아왔지만 날 만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인 너를 들어보지만 바닥에 내 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 빌려서 헛떡하게 맘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연관물을 닦고 열었을 때 불이 꺼져있는 나의 집 어두컴컴해 맘이 쉬려 이내 한잔 술에 잠시 옮길 빌리지 도대체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오냐고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긴 보냐고 보일러를 돌리고 온도를 올려도 내 맘을 데펴줄 데님은 언제 오냐고 저기 냉장고가 딱 내 맘 같아 추억은 얼어있고 한겨울 같아 누가 열어 유기 전까지 불을 켜지 않아 언제 문을 열었는지 기억나지가 않아 가득 술잔을 비워서 또 마음을 비워 내 자신이 비워서 기억을 알코올로 지워 세탁기를 돌리고 빌린 빨래를 얼어도 내 맘을 말려줄 애님은 왜 안 오냐고 일 끝나고 돌아왔지만 날 만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일러를 틀어보지만 바닥에 남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꼭 돌아갈 때 편의점에 끌려서 헛떡한 마음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집으로 꼭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려서 헛떡한 마음을 채워줄 양식을 양손 가득히 양식을 양손 가득히 편의점에 쫓아가게 하실 수 없이 가득히 편의점에 정의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